안녕하십니까 강사 공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화면 설계 파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설계 파트는 설명드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계 강의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세한 설명, 실무적인 관점에서 화면 설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은 실기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가 UI가 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연계 작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에 보시면 화면에 아이콘들이 있죠. 이 아이콘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상호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UI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 설계라는 것은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파악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요구사항 분석 단계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들 중에서 화면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화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UI 표준이라든지 UI 지침에 따라서 화면을 설계하는 것을 화면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UI 표준과 UI 지침 이런 것들도 실기 강의에 들어가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화면 설계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파악된 화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런 지침과 표준을 통해서 화면을 설계한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기계가 될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인터렉션,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I가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장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 설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용어가 UX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UI 정도만 고민을 해서 화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화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그냥 잘 정리를 한 거죠. 잘 배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화면을 설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사용자 경험이 중요해요. 자,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지각, 반응, 행동, 자, 이런 총체적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 설계를 할 때 단순히 제품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이 제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또 다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UX가 되겠습니다. UI와 UX의 차이점을 예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I는 고속도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U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빠르고 편리하게 제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디자인된 부분이 UI가 되는 거고요. UX는 드라이브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의 경험과 목표를 이해를 하고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고속도로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은 이렇게 둘러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산도 볼 수 있고요. 바다도 볼 수 있고요. 자, 사용자의 어떤 감성, 경험, 목표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UX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X는 어떤 제품, 서비스 중점보다도 사람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에 가까운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케첩을 담는 용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용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을 담는 그런 벽 모양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UI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는 내용물을 안전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케첩 용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과연 이 용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사용하고 난 뒤에 냉장고에 보관할 때 뒤집어서 보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용기를 만들 때, 디자인할 때 이렇게 뒤집어서 아예 만드는 것이죠. 이게 UX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제품,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경험과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되느냐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것을 UX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UI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이제 UI 설계, 화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UI 설계를 하기 위한 도구들 네 가지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어플을 한번 개발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설치가 되는 어플을 하나 개발한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어플이 하나 있을 때 이 어플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기능들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화면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화면 설계를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도구 첫 번째 와이어 프레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와이어 프레임은 화면 단위의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작업으로 UI 요소 등에 대한 뼈대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의 어플을 만들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화면을 설계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고 자, 이 부분을 이제 아이콘을 클릭을 했을 때 화면은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와이어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UI 요소들을 이제 뼈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와이어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와이어 프레임이 있으면은 의사소통 관계자들과 레이아웃을 협의하거나 서비스의 간략한 흐름을 공유할 수가 있겠죠. 이제 어플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개발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겠죠. 자,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무언가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와이어 프레임이 하는 역할이 간략한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와이어 프레임을 이용을 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모급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급은 와이어 프레임하고 비슷합니다. 자,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실물과 흡사한 형태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물론 정적입니다. 자, 정적이라는 얘기는 동적에 반대가 되는 거죠. 자, 터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실물하고 비슷한 형태로 해서 만든 모형을 모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거의 화면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터치를 했을 때 뭐 화면이 직접적으로 이동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화면이 이렇게 설계가 될 거다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게 모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급을 만들게 되면은 디자인, 자, 어느 정도 디자인이 나왔죠. 그리고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평가하기에 조금 쉬운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스토리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보드는 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다. 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그리고 화면 설계를 할 때 개발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디자이너도 있어야 됩니다. 주로 디자이너가 화면 설계를 하겠죠. 뭐 포토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디자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두 이제 개발자와 이제 디자이너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스토리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체 사이트맵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공지사항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업데이트도 있고 로그인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내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회원 가입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이트맵 구성도가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각각의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메인에서 로그인하기 전에는 어떻게 화면이 보여져야 되는지 설명이라든지 메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스토리보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토리보드는 UI, UX 구현에 필요한 사용자와 목표 그리고 컨텐츠의 설명 컨텐츠에 대한 설명 그리고 페이지 간의 이동 흐름 등 시각한 문서를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는 프로토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정적인 화면으로 설계된 스토리보드 또는 와이어프레임의 동쪽 효과 동적인 모형이 프로토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스토리보드가 되는 겁니다. 이 스토리보드에다가 동적인 효과 그러니까 터치를 했을 때 진짜 화면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동적인 효과가 포함이 된 겁니다. 자, 동적인 효과를 추가를 해서 만든 것이 프로토타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적인 효과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구현된 것처럼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공학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성공학이란 것은 인체의 특징과 감성을 제품 설계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기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설계 자, 이것을 감성공학이라고 뜻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망으로서의 이미지나 감성을 구체적인 제품 설계로 실현해 나가는 공학적인 접근 방법 자, 이것을 감성공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관련된 학문 중에서 HCI가 있습니다. 자, Human Computer Interaction 그러니까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 혹은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가 쉽고 편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작동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 광고를 보시면은 단순히 기능을 나열하는 그런 방식으로 광고를 잘 하지 않죠. 자, 그림 보시면은 자동차, 승용차를 홍보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캡쳐를 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가 가지는 기능들 그리고 신기술이 접목되어서 어떻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홍보를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를 내가 가졌을 때 가졌을 때 어떤 감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감성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성공학이라든지 HCI 자, 이런 학문들 이런 기술들은 꼭 소프트웨어 우리가 공부하는 컴퓨터 분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 서비스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화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